아쌤 맘마, 맘마, 맘마 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또 여수하면 먹을 거리도 많잖아요. 먹어야죠. 네, 채워야죠. 그러면 어떤 거 먹어야 되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수에서는 서대 회무침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비슷한 친구를 먹었는데 닭대요? 닭대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좀 구이용으로 많이 먹고요. 서대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살짝 미니멀하죠? 서대. 서대는 작아서 이제 보통 무침, 회무침. 그래서 서대 회무침? 네, 서대 회무침이 굉장히 별미라고 합니다. 여기가 허영만 선생님 알지? 만화 그리는 쉽게. 그 선생님 단골집. 서대 회라고 먹어봤어요? 서대 회라고 먹어봤어요? 서대 회무침. 서대 회무침을 해서. 무침. 네. 게장이 밥도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밥도둑은 서대 회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는 서대가 많이 나오나 봐. 그렇지. 다른 데는 안 먹어봤으니까. 일단 유명한 걸 시켜보자고. 그러니까요. 서대 회무침. 막걸리 10초 같은 걸로 아마 할 거야. 그래서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러면 그 회무침만 그것만 하나 먹는 거야? 그래, 나 공연 계속 해야 돼. 공연 처음에 샀던 옷이 하나도 안 맞아요. 배틀트립이라는 큰 적이 앞에 있을 줄이야. 사실 배틀트립이 여행하는 그거잖아. 그럼 먹는 게 사실 50%잖아. 제일 중요해. 나 솔직한 얘기로 박물관 이런 것도 잘 안 가. 그러니까요. 그냥 먹어. 나 똑같아. 나도 어디 가서 이거 보자. 피곤해. 릴렉스 하는 게 좋아. 릴렉스. 말도 안 돼. 아, 기대된다. 이야, 나왔다. 이야, 나왔다. 엄마. 이야, 너무 좋다, 진짜. 도전. 징. 와, 상큼하다. 약간 얘가 삭힌 것처럼 느껴. 느껴져. 근데 싱싱해.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서대매는 되게 연한 건데. 막걸리 시켜도 되니까 얘가 이렇게 약간 굳은 거지. 겉에는 굳었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부서져버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야, 여수는 우유를 이렇게 통해 내주나. 자, 여수 생 우유. 보아도 다 돼. 너무 잘 어울려. 우유. 원래 이 우유가 별로 안 달아요. 좀 시큼한 막걸리인데. 얘를 먹고 먹으면 밥 맛이. 얘가 고소함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궁합. 딱 맞다. 막걸리. 이 안에 너무 잘 어울린다. 밥에다 비벼먹는 건데. 아, 기대된다. 내 취미 막 비비면서 취미가. 그래. 옷을 새로 사면 되지. 탱크 탑 입고 놀랄 것도 아니고 내가. 이야. 이건 거의 되게 맛있는 샐러드 수준? 그냥. 근데 정말 혼자 먹을 때보다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더 절묘한 게. 밥이 이렇게 찐득해서. 이렇게 있으면 맛이 없었을 텐데. 꼬들꼬들하게 펴놓아서. 펴놓으셔서. 비빔밥. 이렇게 알라리가 따로따로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비빔밥인 것 같습니다. 맛집니까. 살라다 같은 느낌이죠. 안 되겠다. 나 오늘 밥 밥만 먹으려는데. 이야. 맛있다. 기분이 좋아지네. 이거 때문인가? 우유 때문인가? 영수는 과갤마다 가끔씩 맛이 다르니까. 다 먹어봐야 돼. 기분 좋은 시큰맘 더하기. 산미가 너무 잘 사라진다. 딱 씹으면 갓. 갓? 난 갓. 근데 이거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을 먹어보면 진짜 맛있게 됩니다. 다음에 바로 옆에 수산시장이 있네. 거기서 우리가 오늘 밤에 먹을 걸 몰라서 케이블카를 타고 우리 숙소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노 운동? 저스트 잇! 오늘 하루 일정! 플라이 잇! 플라이 잇! 플라이 잇! 쇼핑! 우린 진짜 날아가네요. 쇼핑! 플라이 잇! 제가 또 김정환 씨 계시니까 영어로 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말로 해도 돼. 진짜 한국말 안 들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보케벨료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언짢았어 라고 해도 되고 불쾌했어. 마음이 많이 상했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내가 으아... 겁나게 화났어. 겁나게 화났어. 내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 여기 바로 옆에 수산시장에 있거든. 오 여기다. 시장. 오 나이스. 살아있어. 아 진짜 천국이다 천국. 오 이거 봐. 주꾸미. 주꾸미. 너무 귀엽다. 주꾸미. 줄돔. 그니까. 어! 갑오징어. 오우! 야 진짜 크다. 갑오징어 회 먹어봤어요? 장난 아니야. 오징어 못 먹어. 이게 갑오징어가 회로 먹을 수 있는 철이 4, 5, 6월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애는 조그만한 거 얼마예요? 아 줄돔. 이거 4만 5천에. 1kg. 줄돔 1kg에 4만 5천이면 싸지. 진짜. 되게 싸. 얘를 큰 거로 6만 원 째에 하나 해주고 그리고 갑오징어 회랑. 신기해. 껍질 다 벗겨, 지금. 오 나 처음 봐. 오, 배불른데 맛있을 것 같아. 배부르니까 회 먹어야지.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거의 뭐지? 거의 지우개를 하나 주시면 돼, 지우개를. 바로, 바로. 다르다. 우유같이. 되게 너무 다르네. 그래서 오징어 먹는다는 그 얘기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세상 깔끔해. 우리가 숙소가 돌산 이쪽인데. 돌산. 돌산대교를 타고 육로로도 갈 수 있는데. 케이비드카를 타고 돌산으로 쫙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와, 그래도 하루가 진짜 빨래 잔다. 뭔가 여유있어, 여기는. 다 연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손 잡을까? 너. 네가 진짜 혹시 외로우면 내가 손 잡을까? 아니야. 그 회 잡고 있어.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김주환 씨와 이렇게. 이거 여자친구 있었으면 내 키 이 정도 했으면 너무 작아? 괜찮은데 수염이 너무 많아 이거 왕복이 아니야, 형 아 원 웨이 바닥이 아까 패러글라이딩인데 너무 로맨틱한다 로맨틱 완전 깜깜하고 만약에 우릴 조명 끄면 그만 끄볼까요? 얼마나씩 꺼내나?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 잡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허벅지 좀. 이렇게 허벅지 좀. 블루투스 스피커 키고. 어. 자기야, 저기 좀 봐. 어머, 어머, 어머. 아, 근데 멋있다. 사랑에 빠지는 모습. 여자친구가 있으면 혹은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코스가 사실은 지금 아저씨 둘이지만 이거 연인 코스예요, 그렇지? 이렇게 밤바다를 한번 싹 즐기면서 이걸 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 좋다. 나는 이거 타니까 너랑 더 친해진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래. 근데 너무... 분위기 좋다. 여기 또 여수의 우물물. 아, 그렇지. 나한테 또 이렇게 또 둘이만 여행 오는 게 처음에도 좋다. 일단 우리가 지금 거의 한 2시간 넘게 지났거든요. 얼마나 지금 선호회가 돼 있는지. 얼마나 쫀득쫀득해졌을지. 오, 이거 좀 특별한데. 아니, 근데 물기가...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가보시고. 오죽 한 번만 봐야지. 얘는 몸이고, 얘는 팔. 얘는 몸이고, 얘는 팔. 팔? 다리? 이게 뭐지? 뭐, 뭐라고?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어, 오징어. 되게 귀엽다, 오징어. 와, 근데 이거... 오동통 오징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here we go. 자. 씹히는 맛이. 와. 텐션이... 맵! 몸통이 짱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가 얘를 가르고 슥 들어가는 소리가 뇌로 들려. 슥, 슥. 슥, 슥. 응, 응. 찹쌀떡을 입에 울고 있는 기분이에요, 끝에. 이렇게 입 안에서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옆에 거 한번 먹어볼까? 야. 생선을 씹으면 생선살이 이렇게. 안 돼. 버티고 있어. 우리가 로맨틱 케이블카드 하는 동안 숙성이 제대로 됐어. 어. 남자끼리 여행 오는 게 이런 맛인 것 같아.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되게 약간 편해지는 느낌? 서로 잘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거 아니구나. 딱 그러잖아. 뭐 보여줘야 되겠고. 그건 형이 선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내가 오기 전에 마다 나 이렇게 세팅하고. 어. 내가 사실 조환이 형한테 힌스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에이. 어릴 때부터. 제 데뷔곡 코러스를 형이 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형이 많이 챙겨주고. 나 공연도 많이 도와주고. 사실 조금 언제 뭘 한번 해줘야 되냐고 그랬는데. 어쨌건 이번 여행에 형이 와줘서 내가 준비한 코스로. 이걸로 때 오는 거 아니지? 아 이끌어봐. 오케이 오케이. 내일 형. 내일은? 낮죠 밤이. 낮에는 저거 하고 밤에는 이거 하고. 형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좀 하고. 저녁에 또 좀 생각 좀 해보고 정하면 되겠네. 정해져 있어. 내가 정해놨어. 오케이 오케이. 형은 그냥 편해하면 돼. 오케이. 여러분. 여기 여수 많이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 네 저도 파이팅.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네 그곳이 어디냐면요. 충남 당진. 당진입니다. 그 안에 희열이. 3도 그 안에 슬픔이. 그 안에 눈물이. 그 안에 애화기. 3도. 우리네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얘기. 3도 밤이여라. 우리 안에 삶도 있음에. 3주년 흑집 셀럽과 함께 떠난 여행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픽했어 왜냐하면 너무 집구석에만 있잖아 피곤했어 너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쿠팡도 좀 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넘어가 보자 유우우우! 좀 퍽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가볍게 의장운동을 좀 그래그래 맞아 세영아 친구 천수 좀 쓸게 하나, 둘, 셋 하내요! 그럼 다음 번째로 가시죠? 이러면 살이 안 쪄. 사실 오늘 3인 세트로 갔어야 되는데. 감독인데? 쌀을 먹어야죠, 밥이 자꾸. 잘 먹어서 좋아. 먹는 만큼 보인다. 슈퍼블루. 이거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좀 들려야 여행의 스타트야. 그쵸? 여기 진짜 무서운 길이다, 무서운 길이야. 맛있겠다. 얘도 맛있겠다. 어묵 먹을래? 좋아요. 맥빠도. 맥빠도. 그냥 콩 생크림 이거 하나. 그냥 콩 생크림 이거 하나. 네, 하나 주시고요. 언니, 우유 안 사도 돼요? 흰 우유? 생각보다 식탁 우유. 이거, 이거 또요. 어? 유자 앙금빵. 간단하게? 응. 뭔 소리나? 맛있겠다. 뭔가 빈속이 어지만 봐? 후우. 이거 한 입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안 빨리 넣을까? 이거 안 들어가던데? 나 반도 못 넣었는데. 나 반도 못 넣었는데. 그만 넣어. 나 왜 그래 또. 이제 봄이잖아. 봄맞이 여행을 할 거야. 요 출발. 당진을 치니까 특산물로 우렁이만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진짜 몰랐어요. 당진이 논이랑 갯벌 이런 게 많아서 우렁이가 진짜 유명하다고 하니까. 우렁 정식은 여기서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으로 먹어야 되니까 속 좀 편안하게. 이거 코스야. 이거는 필수 코스야. 살짝 맛만 본다고 생각하고. 일단 2인 세트 그냥 가면 되고. 장이 찜장 있고 쌍장 있잖아. 그래서 찜장은 청국장에 우렁이가 있는 거고. 쌍장은 두부랑 콩이랑 이제 갈아가지고. 이게 또 우렁이 들어가 있는 거. 빨리 먹자. 뭐 오늘 하나도 안 먹었어. 배고파 죽겠어요. 쌀을 먹어야지 밥이 보통. 먹는 만큼 보인다. 잘 먹어서 좋아. 이거 빨리 섞어주자. 밑에가 타. 우렁이 크기 봐라. 크기가 다르지? 너무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덜 센 양념부터 먹는 게 낫겠죠? 그럼. 그럼. 말아가지고. 우유. 갈아서 들어갔다는 게 씹는 맛이 있는 우롱이잖아 거기에 콩이랑 두부니까 확실히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 얘 맛은 알겠다 얘는 밥에 비벼야 돼 그렇죠? 거의 짠 좀 한 번 먹어보자 음 음 얘도 얘는 좀 건강식이라면 얘는 좀 자극적이야 그래요? 좀 더 맵고 아 뜨거 맵고 아 뜨거 아 짠적이야? 청구 저기 쨘한 거에 우롱까지 들어있으니까 씹는 맛까지 있어서 난 얘가 내 스타일이고 이건 많이 먹었구만 맛있다 무침이 맛있겠다 우롱 무침이 맛있겠다 이게 별미네. 야, 막걸리 하나 시키자. 운전해야 돼. 누가 운전해? 저는요. 저는요? 저는요? 양념은 그냥 우리가 먹는 소멸이. 소멸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엄청 쫀득쫀득하다. 너무 조화롭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 건데 의상 한번 봐줘 봐. 이 옷과 어울리는 곳을 갈 거야, 이제. 일단 활동성. 활동성. 화사한 봄 분위기. 봄 분위기. 다 만족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체험복장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몽골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이곳에서 한번 몽골을 간단하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초원이 되게 펼쳐져 있고요. 뭐 트로이 몽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나무 미끄럼틀 놀이터도 있고. 근데 이곳에 가면은 액자로 다 친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구 사진만 찍으면은 SNS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벗어나서 또 이런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경치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목자. 내가 얘기했잖아. 이 옷과 어울리는 거. 여기가 계절마다 오면 좀 좋대. 일단 청보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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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는 너 안 가봤을 거야. 청보리밭. 여름 내면 이제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쫙 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을 내면 이제 코스버스. 코스버스. 벌써 여기 지금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어머, 개나리예요? 이제 개나리들.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 우리가 조금 일찍 온 거야, 조금 일찍 왔어. 지금 새싹대기 다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한번 체험을 해 봐야. 그럼. 4월에 보리밭에서 이렇게. 초록초록 날 때. 저거 타고 싶다. 저거. 저거 트레스터야, 트레스터. 우와. 우와, 바퀴가 나만의. 너무 귀여워, 우리 짠. 시야가 흔들면서 시력이 7.0까지 보일 것 같아. 벌써 올라왔어. 청무리밭입니다. 오, 청무리밭. 아니, 너무 예쁘잖아, 이 자체가. 네. 너무 좋다. 아유, 한적하네. 아기들이 부러워도 좋겠다. 애들 오면 뭐 여기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 서영아. 서영아. 언니. 어, 쑥 목장에 왔니? 약간 우리 집 같지 않니, 여기? 언니.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약간 주인 컨셉으로 오늘. 멋있다. 한때 이게 난다기부로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서영아 중요한 것은 여기 사진 찍을 때가 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일단 내가 여기. 일단 여기. 액자. 액자라인부터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어떡해.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언니 너무, 너무 그림 같지 않아? 이거 약간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 한 장면. 비밀의 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지금요? 오이. 여러분. 몇 명, 몇 명, 몇 명입니다. horses. 한 장면의 문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정리를 안 했을 때까지 가진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셋. 그럼 다음 장소로 가시죠. 저 인생 사진 많이 보내주셨죠? 네, 만족스럽습니다. 재밌어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우리 세영이. 너무 좋아요. 언니 저 많이 데리고 다녀주세요. 오케이. 배틀트립 3주년 특집. 명사들이 추천하는 삼도대결. 수선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짜잔. 오, 오빠. 이게 SNS에 진짜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외국 같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샷이. 돼지기름이 쭉 내려오면서. 너무 좋다. 좋은 건 다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됐어, 오브라. 배경이 쭉 올라오 Actor. Hyun kah飴는 뒤로 흔들면. ríaледán 이렇게 pancake.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